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가슴에 와닿지 않겠죠. 여기 오늘 한양대 응급의학과의 교수분이십니다. 강형규 교수입니다. 그냥 응급실이 지금 전쟁통일한 거 아닙니까? 전공기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냥 먹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12시간 철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가 보니까 5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몸이 언제까지 견디겠습니까? 몸이 견디기야 힘들죠. 매일 70명 정도가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전화받고 환자 치료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틸 때도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통이었습니다. 강형구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콜포는 5분 강교로 실시업이 울렸습니다. 권역응급센터는 중급 응급환자를 치료한 최상위 응급실로서 서울에 7개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근 119 소속 구급대원들로 응급환자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밀려오는 응급환자들을 진료하느라 몇 시간째 화장실도 다녀오지 못한 동료 교수는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채 이제는 새벽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 대원소속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협도 연신타자를 두드립니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12시간 철야가 기본입니다. 한 팀 단위로 12시간씩 여러분들 교대 근무를 하는 모양입니다. 간호사들은 8시간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듀티라고 표현하대요. 그거를 듀티. 근무받아 출근한 의사수는 5명. 그러니까 응급실에 아마 기본팀 단위가 5명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전문의 1명, 전공의 2명, 인턴 1명. 그런데 여러분들 전공의 2명, 인턴 1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5명 가운데. 그 역할을 전문의 2명하고 그 다음 PA 간호사들이 여러분들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전문의가 2명하고 있어서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다른 권역 응급센터는 전문의 1명이 근무를 합니다. 목동병원에 작가 생활하시는 분 딱 1명하고 간호사들하고 근무를 하시더군요. 원래 듀티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의 1분, 교수분 1분, 전공의 2분, 인턴 1분, 그 다음 간호사들이 지원했겠죠. 그런데 5명이 한 팀입니다. 12시간 단위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공의 2명, 인턴 1명이 다 빠졌으니까 대신에 전문의 1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전문의 2명, PA 간호사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열악한 처우등으로 언급의학과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 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의논할 수 있는 전문의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냐. 그게 목동병원에 있는 작가를 하자는 전문의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있으니까 모두 다 자기가 판단해야 되니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교통사고 등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언급실에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배후 진료가 어려워질 점도 언급실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심근경식 환자의 경우 1시간 이내 심장내과 전문의가 수술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언급실에 환자를 수용해 기본적인 처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수술을 맡길 심장내과 의사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선 언급실에서 심근경식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진로 제한임이 걸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섯 명이 운영되는 조직이 지금 두 명이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업무 강도가 강하고 본인들이 그냥 그야말로 세상용으로 몸을 갈아 넣어가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체제가 보시게 되면 만약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으면 뇌출혈의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한 가지로 없으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119급 대원이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로 제한이 걸려있는 거죠. 서울의 빅파이브가 전부 다 지금 진로 제한이 걸려있는 겁니다. 특정 감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양대에서 이런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면 전원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병원 사정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배후 진로를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증 환자가 와도 볼 수 없다는 무력감이 큽니다. 외과의사분이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종 솔루션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중증 환자들이 계속 밀려오면 상당한 무력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 환자를 받아서 배후 진로가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외상 환자의 계무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과가 함께 진로를 볼 수 있는 협진을 해야 되는데 의료공백 사태 이후에 여러 과의 교수들이 함께 당직을 서기가 힘들어졌고 그것도 말씀드렸죠. 배후과의 교수들도 낮에 외로 진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밤에 야간 당직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수술을 바로 할 수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다섯 명의 팀이 있고 그다음에 당직을 쓰는 배후 진로가 있으면 그리고 의료 사태 이전처럼 정상적인 것 같으면 낮 시간에 외래 진로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긴급콜이 오면 받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는 불가능하다.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급을 올려주고 뭐를 한다고 해서 응급실에 올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런 흠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일을 할 것처럼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니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관두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은 왜 했냐? 그동안은 뭐죠? 그래도 또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거니까 생명 살리는 과에서 사람을 살린다. 그런 사명감이나 소명감이 있었던 거죠. 그걸 윤 정부가 무자비하게 다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의사분이십니다. 이번에 강원대학교 병원장의 응급의학과 교수 근무 유지 명령의 경우 업무 개시 명령과 의사 매너 취소 그리고 의사 매너 정지 등의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응급의학과를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맥을 끊는 겁니다. 이번에 그 심각성 본인들이 뭘 했는지를 아직도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의로 분야에서 소중한 무형 자산을 파괴한 것을 본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잘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민승님도 의사분인데 오래전에 여러분들 전공의 전문의 과정을 거치신 분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야간 당직을 하게 되면 주간에 오프 일을 안 해도 됐습니다. 내과 전공의 야간 당직은 다음 날 오프가 없었습니다. 12시간 야간 당직하고 또 12시간 주간 당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응급의학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응급실이 그 당시도 빡세게 돌아간 겁니다. 사실 주요 배후 진료과의 로딩이 더 강했는데 지금 그 배후 진료과의 전공의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함께 근무해 줘야 될 배후 진료과의 전공의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지금 교수들이 담당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낮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번 사태가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인들 가운데서 좀 양식이 있는 분들이 한국의 의료체제가 이렇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굴러왔구나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데 대한 강한 각성을 제기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 치료 가능하지 않은 환자를 전공의가 두 명이지 않습니까 전문의 한 명, 전공의 두 분, 그 다음에 인턴 한 명 치료 가지는 않은 환자를 전공의 1년차가 먼저 보고 4년차가 진단 및 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하는 인턴 포함해서 3명의 의사가 당직을 쓰는 겁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전문의 한 분, 그 다음에 전공의 두 분, 그 다음에 인턴 한 명 여기서는 3명인데 통상 한 5명 단위로 그렇게 듀티라고 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응급실 담당 인턴을 했는데 젊은 20대도 하루 당직, 하루 오프 규정에도 야간 당직을 쓴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쉬어도 피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0대, 50대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은 정말 철인이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몸을 갈아서 넣고 있는 겁니다. 20대 해도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12시간 야간 당직 듀티를 마치고 또 주간 여름 12시간 하더라도 야간 당직을 마치고 하루 종일 쉬어도 힘들다는 20대도 도저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일을 하면. 노한규 원장 거를 보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탈았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